맥용 노터빌리티를 사용해 보겠습니다. 실행하면 빈 노트가 나옵니다. 발은 부드럽게 써지네요. 펜 툴은 이 정도입니다. 와콤 펜을 저는 사용하는데 뒤를 돌려서 사용하면 원래는 지우개가 되는데 여기서는 안 먹히는 것 같네요. 지우려면 지우개를 선택해 줘야 합니다. 자 메뉴를 보겠습니다. 그림을 한번 삽입해 보겠습니다. 앞에 쓴 노트가 안 보이네요. 그림 위에 글자 하실 수 있고요. 불러오면 자동으로 새 노트가 만들어집니다. 많이 미끄럽게 써지는 편이라 필기감이 우수하다고는 못하겠네요. 그렇지만 아이패드나 탭에 비하면 태블릿 펜으로 쓰는 게 훨씬 편하긴 합니다. 글씨체나 작게 쓰려면 연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. 10달러인데 돈값을 할지는 앞으로 써봐야 알겠네요. 이게 더 많아 보이죠. 5달러가 하면 5달러가라고 하면 감사합니다.